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혁입니다 오늘 도전 먹방하러 왔습니다 메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떡볶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전 먹방 실패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처참하게 발렸던 오늘 이만한 각오가 또 남다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오늘은 제가 발리지 않고 발라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성공자분들의 사진인데 나만 없어 오늘 꼭 찍고 가겠습니다 이거 형 영상 봤나? 못 봤지? 이때도 1등 하겠다 가면서 진짜 호문 장담하고 열정이 찾아왔었는데 무조건 내가 오늘 1등 하겠다 발렸어 녹았어 치즈가 진짜 많거든 치즈를 내가 따로 덜어버린 거야 국물에다가 적혀있어야 했는데 내가 치즈에 대한 악몽이 한 번 있었거든 그게 담기니까 뜨거운 게 안 식더라고 국물에 닿으니까 근데 아 그랬으면 안 됐어 그 어느 때부터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전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오늘은 내가 항상 덜 시키고 먹잖아 그냥 말라고 하지 않은데 오늘은 그냥 냉면 만들어서 고정 시간은 20분 네 국물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드시면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휘파랑 불러주셔야돼요 그리고 상금이 100만원 7패시 10만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미리 덜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10kg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큰 그릇 네 3개만 오 여기 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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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왜 이렇게 커 일단 좀 덜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여기 띄워놓을게요 제가 왜 패배했는지 영상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를 겁니다 진짜 얌생이더라도 오늘은 다 시켜놓고 한다 진짜 이거 엄청 뜨거움 음~~ 고춧가루 음 음 음 음 양념이 진짜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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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한입 사고 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사과하니 닭고추장 사과 후추장 그리고 사과 후추장 포토장 사과 후추장 그리고 사과 후추장 찍어서 사과 후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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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비닐 고춧가루 멸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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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간 고춧가루 무섭다! 사랑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계속 머리로 변경했어. 난세에 영웅이 탄생한다 밥은 안 먹고 왔으니까 똑같아 귀엽다 귀여워 야야야야야 야야 귀엽다 진짜 귀엽네 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걸 재도전하러 올 때 그 트라우마가 계속 있거든 그리고 그 실패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보니까 떡 먹기 전까지 진짜 지옥이었다 아 그리고 떡이 있잖아 여러분 마지막 쯤에 한 20개 남았을 때 밀가루 향이 엄청 세게 올라와 한 100개 넘게 안 먹었네 떡만 100... 100... 어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즐겁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끝 Böyle 1 금융 2 6 12 19 adan 13 21 21 감사합니다.